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10번째 사라져버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록펠러 가문의 막내 아들 마이클은 어디로 사라졌나? 1. 재벌 중에 재벌 록펠러 가문 2020년 5월 미국의 종합금융기업인 블룸버그는 역대 최고 부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생존 시대가 다른 역대 부자들의 재산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당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재산의 비율을 산정한 뒤에 최근 GDP를 활용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1위를 차지합니다. 2022년 포브스가 선정한 부자 순위에서는 카네기가 5위 록펠러가 6위라고 하지만 1위에서 4위의 인물들이 여러 제국의 황제들, 최소 500년 전의 인물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확한 직계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결국 1위와 2위는 록펠러와 카네기의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15억 달러를 모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가치로 추산한다면 약 400조 가량이 됩니다. 참고로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2위는 강철왕 카네기, 3위가 철도왕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로 그의 자산은 약 280조 가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개인을 바탕으로 하고요. 가문과 사업 전체로 확장할 경우에 카네기 가문이 한창 때에 지니고 있었던 재산은 일경이 훌쩍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가문이 결국은 반독가전법과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손자였던 넬슨 록펠러가 부통령에 오르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록펠러 재단의 재산과 탈세 의혹 등을 증언하면서 반강제적으로 기부활동을 하게 되면서 재산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록펠러 가문은 자신들이 만든 스탠더드 오일을 기원으로 하는 엑스모빌이나 셰브론 등의 세계적인 정의회사와 손이 닿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치와 경제의 양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961년 11월 바로 넬슨 록펠러의 막내 아들이었던 마이클 클라크 록펠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넬슨은 뉴욕 주지사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 집안의 어마어마한 자산 역시 큰 위협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가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집의 막내 아들이 실종된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그 재벌집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진짜 국제적인 재벌이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마이클 클라크 록펠러. 마이클은 대단한 가문의 아들답게 뉴욕의 가장 전통있는 사립학교인 버클리스쿨과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를 졸업했는데 학생회 이원과 레슬링 선수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군복무도 마쳤고요. 하버드대학에서는 경제학과 역사학을 수석 졸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특히 원시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하버드대학에서 운영하는 피바디 고고학 민족학 박물관 원정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가서 단이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직하고 있던 고대의 문화와 전통, 풍습 등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뉴기니 서부에서 원시 부족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마이클은 이후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뉴기니 남부로 향하게 됩니다. 남부에는 아즈맛 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마이클은 아즈맛 부족을 만나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연구했습니다. 마이클은 당시 생활에 대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너무 고되고 바쁘다. 하지만 여기서 흥분되는 시간은 바로 아즈맛 부족의 의식들과 예술 작품들이다. 이 여행은 나로하여금 늘 궁금했던 무속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마이클이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일탈 아닌 일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탈이 사건으로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수집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마이클은 1961년 11월 17일 네덜란드의 인류학자 르네 와싱 그리고 현지인 가이드 두 명과 함께 아즈맛 부족이 살고 있는 유기니 남부지역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약 12미터 정도의 보트를 타고 가던 중에 해안에서 약 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이틀을 버티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이클이 배가 망망대로 떠내려갈 것을 염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뒤에 해안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안에서 약 6킬로미터 정도를 남겨두고 사고가 났던 이 배가 파도에 밀려서 이미 22킬로 정도까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클의 시도는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마이클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 이 왓싱은 다음날 근처를 지나던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이 막내 아들의 소식을 들은 록펠러 가문은 당연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록펠러 가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와 뉴기니를 식민 지배하던 네덜란드 정부까지 나서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이 지역을 한 달 이상 수색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마이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3. 마이클의 실종에 대한 가설들의 등장 많은 사람들은 마이클이 수영 중 입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고요. 수영 도중 상어나 악어와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것은 바로 아즈맛 부족의 일부 종족이 식인을 하는 풍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족이 마이클을 살해하고 먹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특히 마이클이 헤엄치던 가장 가까운 아즈맛 부족 마을은 오츠자네프 마을로 그 마을 부족민들은 식인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라는 점에서 가장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일부 아즈맛 부족 사람들은 마이클이 그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보았다 라거나 마이클의 시신 중 어떤 부부는 어느 집에서 또 다른 부부는 다른 어느 집에서 가져갔다 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결국 전부 카더라였을 뿐 실체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죠. 1969년 밀트 마클린이란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해당 지역에 직접 가서 그 지역에 남은 원주민들의 식인 문화에 대해서 취재하기도 했지만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여러가지 가설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해당 지역을 식민 통치하던 중에 원주민들과의 마찰로 원주민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8년부터 이어진 이런 갈등은 특히 마이클이 표류한 해안 지역에서 극심했는데 해당 지역이 네덜란드 경비대가 원주민 지도자들을 살해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마이클이 헤엄을 쳐서 해안에 도착을 하자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살해했다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었죠. 또 다른 가설은 마이클의 어머니이자 넬슨 노펠러의 아내인 메리가 개인적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의 실종사건을 맡겼으며 그 탐정은 뉴기니에서 한 원주민 부족을 만나서 보트를 주고 3명의 해골을 교환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 3개 중 하나가 백인의 유골이며 우리가 살해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고 탐정이 메리에게 해골을 가져다 주자 그 중 하나를 본 메리는 이것이 마이클이다 라면서 슬퍼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설에서는 사립탐정이 그 대가로 약 25만 달러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도 전해지지만 해골만으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로펠러 가문에서 아들을 찾았다 라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설에 그쳤을 뿐입니다. 4. 살아있는 마이클의 등장 그 밖에도 여러가지 가설이 있었지만 결국 마이클이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밀트 마클린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 촬영되었던 하나의 영상이 4년 뒤였던 1973년 새롭게 부각됩니다. 그 사진을 찍을 당시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프레이저 헤스턴이라는 영상 제작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하다가 노를 젓는 원주민 사이에 끼어 있는 한 백인 남자를 발견해 낸 것이죠. 물론 이 남자가 마이클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폐쇄적인 원주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노를 젓는 백인 남성이라면 이전부터 아즈맛 부족과 교류해오던 마이클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가설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이클이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대동소의합니다. 가설들은 엄청난 재력과 집안의 막내 아들이자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마이클은 그만큼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압감이 마이클에게 오지탐험과 원심문화에 탐닉하는 일탈을 찾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아즈맛 부족과 합의하에 그들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보트 사고마저도 의도된 것이고 동행했던 와싱 역시 이 계획에 가담했다 라고도 하고요. 헤엄을 치다가 표류한 마이클을 원주민 부족이 구해주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처럼 차이가 있지만 결국 마이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실종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록펠러 가문은 이후로 이 영상의 진위를 밝히는 데에는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의 막내 아들 마이클의 실종은 이전에 다루었던 11일 동안 사라졌던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과 함께 20세기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익사하거나 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원주민 부족에게 살해되어서 그들의 식량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 자유로운 원시 부족원으로서의 생활을 즐겼을까요? 그의 실종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